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순두부 김치 맛 컵노들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준비한 후에 지금 뜨거운 물 넣어서 3분 동안 익히고 제가 그동안에 요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순두부 열라면대신에 순두부 컵누드를 만들어서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었어요. 근데 그 맛이 제품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단오샵과 오뚜기의 한정판 콜라보라고 하는데 믿고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 저격 인기템인 것 같아요. 단오샵에서 온라인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제품.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오뚜기라는 브랜드 자체를 좋아해서 한 번쯤 광고를 꼭 진행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어서 저도 되게 좋아요. 제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이기도 하고 현재 제가 마케팅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오뚜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 제안이 왔을 때 약간 성덕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광고 제안이었을 때 갑자기 딱 컵누드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싶은 레시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신제품들은 오리지널로 먹으면서 맛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컵누들을 활용한 레시피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간단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자주 먹었던 컵누들 매운맛하고 칼로리도 120칼로리로 똑같아요. 진짜 민먹템! 띵하는 데이킹을 수 없는 레시피şallah eton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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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소금 설탕 소금 초콜릿 소금 오늘의 마트로. 마트 가서 장보고 갈게요. 오늘 저녁은 이 우동 컵누들 사용해서 게살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보려고요. 이렇게 거품을 넣어줘요. 청소, 아이스크림, 계란물, 계란물, 이번엔 조개서 하이no 치킨 대파 양파 양파 감자 간장 쌀가루 간장 물 고춧가루 양파 천장 프리미엄 고춧가루 파 고춧가루 아삭아삭 후추 소금 고기맛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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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또 쪼고 걸고 난 다시 쪼고 아트! 한 번 더 félicit! 오늘 아침은 닭가슴살 파타이로 채우러서 먹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컵누들 파타이랑 다르게 면이 이 얇은 면이에요.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곳은 닭가슴살이 닭가슴살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곳은 닭가슴살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닭가슴살을 준비했어요. 바삭하고 다시 꼼꼼하게 잘라입니다 고춧가루 일단 가위바위바캡오사 의 approd 1차 약간 매콤 찜닭 맛 그 컵누들이랑 느낌이 좀 비슷한데 맛이 달라요 소스가 당연하는 소리지만 소스가 달라져요 그리고 청경채는 같이 먹으면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서 파타이에 넣어먹기 너무 좋아요 다 Tipp 너무 좋은 resource м those making श Chariz 소스 지금은 12시 59분이고 저는 오늘 이렇게 하고 카페 가려고요. 지금 날씨가 이번 주는 따뜻하다고 해서 이번 주에 얼른 갖고 있는 자켓 다 입고 싶어가지고 지금 카페 가서 가져와 보려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샀던 베이지 와이드 팬츠예요. 이렇게 입고 그리고 이것도 청록색인데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파.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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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이 상태로 10분 동안 재워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 재울 동안 이 쌈이랑 숙주 씻어올게요. 계속 찍어 놓고 안되겠는데, уда 그니까요. suspension 이제 쌀가루— 계란, 양파, 물, 알맞아, 소스, 첨가, 짭 seen the top. 여러가지 쌈을 사용하고 있던 맛도 들리는 거 같아요. 산을 stos아주기 쉽지 않게 부고요. 계란 넣고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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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 계란 양념과 배찌을 부른다 멸치젓, 치킨, 간장, 당근, 양념을 만들었다 그릇에 바삭한 매운 안을 부르고 х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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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빵이랑 제거 거짓말 된장 조금 listed 지금 밥 먹어서 밥 먹으면 밥 먹감 그냥 먹으면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어. 치킨을 먹어야지. 치킨이 먹는게 더 맛있었어요. 치킨을 먹으면 안 먹어야지. 치킨이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오늘은 요거트 불을 먹을 거예요. 제가 오늘 수업이 4개 있는 날이어서 빨리 먹고 또 바로 다음 수업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만든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 그리고 이거 스쿱 정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스쿱을 너무 오래전에 사서 정보가 없고 이게 몇 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번에 저울 재봤더니 요게 한 스쿱 뜨면 요거트 80g 정도 담기고 그래서 아마 요것도 100g 정도 될 거예요. 요거트 Rever. 똥 오마이갓 이제 오세요 전! 뱀야! 나 아까 죽였어요! 전! 전! 내 옆에 나의 옆에 저는 보컬이 오늘 수치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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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반부터 수업이어서 그 전까지는 조금 여유롭게 있으려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짬뽕을 만들 거예요. 컵누들로 짬뽕을 만들 건데 면보다 다른 토핑이 더 많은 그런 짬뽕이에요. 이거 하나만 넣어도 되고 배가 많이 고프시거나 좀 넉넉히 먹고 싶으면 두 개 사용해도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설탕을 넣은 후 제가 케이크를 넣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다른 토핑을 넣어서 잘라주는 거예요. 이제 채소를 넣어서 고기와 함께 넣어서 사용하는 게 더 큰 영상이에요. 그러면 다진 수업이 부족한 거 같아요. 양파는 다진 채소를 넣을 거예요. 양파는 다진 채소를 넣어서 아주 잘 익히고 있어요. 썰기 간장 생크림 시끄러워두 썰기 닭다리와 마늘을 넣어주세요. 간장 1컵 간장 1컵 양파 1컵 양파 1컵 양파 1컵 양파 2컵 고추, 마늘, reminder! 찌ель, 단무지, 치즈, 고추, 주소, 타파, 계란,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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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추, 노릇, 고추, 고추, 계란,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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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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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고추. 반찬을 위해 담백할 수 있습니다. iences을 가진 물에 굽는 가위로 계속 dan 고추. 디저트 게살 고춧가루 치즈 사과한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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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짬뽕은 저는 이렇게 면이랑 먹을 건데 엄마는 밥이랑 먹고 싶다고 짬뽕밥으로 드시라고 할 거고요 저는 면이랑 먹을 거예요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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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이 좀 연해 보이지만 맛있을 거예요 간을 싱겁게 안 하시는 분들은 양념장 enthalpy 현실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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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제가 오늘 배가 너무 고픈데 뭔가 간식을 먹기 내매한 시간이라 방금 저녁을 좀 일찍 먹었거든요 원래 오늘 7시에 필라테스가 있었는데 그게 취소돼가지고 오늘은 그냥 가볍게 산책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밖에서도 입는 맨투맨이라 잠옷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요거 지난번에 샀던 짜유짜유인데 동네 산책하면서 사람 없는 데서 하나 먹으려고요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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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